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해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되고 또 전략은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코리아 이민 강준호 대표에게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이민의 강준호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해외 투자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많은 분들이 국내 투자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국내 투자를 보면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표를 살펴보시면 2019년 코스피 수익률은 G20 국가 중 꼴찌 수준인 19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심지어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10% 이상 오른 반면 국내 코스피 수익률은 4%대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그만큼 주식 투자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 부동산 시장은 괜찮을까요? 현재 장기간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유동자금의 여유가 넘쳐 그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 시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낮은 투자 수익률로 유동자금의 흐름이 갈 길을 잃어버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부동산 대책인 대출 규제,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 분양가 상한제 지역 대폭 확대 등 규제할 수 있는 카드를 전부 꺼내들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를 대로 오른 높은 집값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까지 꽉 막혀있고 이미 수익형 부동산은 공급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라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당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속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부동산 매매 허가제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03년인 참여정부 시절에도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한 도입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사회재산 침해로 인해서 도입이 되지 못한 정책입니다. 이렇듯 당장 시장에 도입이 어려운 정책들이지만 정부는 또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렇듯 가열과 규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저금리 시대에 돌입했는데요. 은행에 돈을 맡겨도 돈을 벌기 힘든 시대입니다. 작년 9월에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얘기해 투자 수익률이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인데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도 상속세 최고세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이렇듯 국내에 대해서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해외 투자는 해외 부동산 투자는 취득 자금이 2006년부터 점차 완화되어 현재는 완전히 자유화되었습니다. 취득 신고도 한국은행 허가제에서 지정거래 왜곡한 은행 신고사항으로 간소화되어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듯 자유롭고 편안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와 투자 상품은 자산 증식이 76%, 주거용 부동산 구매가 78%로 가장 많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투자에 몰리는 주요 10개국에는 미국이 1위, 베트남이 2위, 그리고 요새 뜨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부동산은 직접 거주하지 않고도 구매가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 수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외국인 신분으로서 해외 부동산을 투자할 시 고려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첫 번째는 프리홀드인지 리스홀드인지 아셔야 합니다. 프리홀드는 소유자가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전체의 영원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증여 상속이 가능하며 매매에 대한 제약이 없어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반면 임차권인 리스홀드는 임대기간 동안 임차를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동안 임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리스홀드입니다. 하지만 리스홀드는 통상 동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동산으로 분류되는데 남은 기간에 따라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를 하실 때 주의를 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장에서는 리스홀드보다는 프리홀드를 훨씬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토지 소유 가능 여부인데요.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100% 토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고요. 또한 외국인 신분으로 해외 투자 시 고려할 점 두 번째는 경제성장률인데요. 경제성장률은 현재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경제성장률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해당 국가의 현재 또는 앞으로의 가치의 흐름을 보고 그 국가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경제성장률이 낮은 한국에 비해 최고 8% 이상의 고속성장 국가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중 신흥 국가들은 경제개발속도가 높아서 유망투자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다른 부동산 분석법인데요. 한국은 보통 남양을 선호하는 반면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동양 또는 북양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받을 시에 마감을 당연히 해주는 조건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도배나 타일 같은 것을 하지 않고 페인트 벽만으로 마감을 해주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은 당사자가 인테리어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장점인데요. 첫 번째는 낮은 세금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증여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50%에 달하는데 말레이시아는 증여상속세 비율이 없고요. 증여상속세 자체가 없고 베트남은 10%, 필리핀은 증여세가 15%, 상속세가 6%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증여상속세율이 굉장히 낮은 매력을 볼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다주택 보유인데요. 한국에서는 다주택을 보유할 시 중가세가 부과됩니다.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다주택을 보유할 시 중가세가 보유되지 않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다주택을 보유할 시 한국에서 다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다주택 중가세를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높은 수익률인데요. 한국은 2%대의 저성장 국가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도 2에서 3%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인 경우에는 임대 수익률이 4에서 7%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해외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시 은행 절차입니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계약한 이후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때 제출하실 때 필요 서류는 신분증, 등본, 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후에 취득자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취득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보유 시인데요. 보유 시에는 신고 수리 후 일정 시점인 2년마다 사후관리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처분 후 3개월 이내에 처분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서류 모두를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해외부동산에 대한 절차, 장점,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선호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세계 5위, 동남아시아에서는 1위로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면적은 한국의 3.3배이며 말레이시아 인구는 3,200만 명입니다. 말레이시아 언어는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레이시아 중에서도 현재 조호바루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이스칸다 말레이시아 신도시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칸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중심지인 오차드 로드까지 차로 약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탁월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칸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를 생활권으로 두고 말레이시아의 집값 및 물가를 누릴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이미 분양된 주택단지의 구매자는 50%가 싱가포르인이며 싱가포르 은퇴자들도 자국 부동산의 20% 수준인 이스칸다 말레이시아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스칸다 말레이시아는 중국 심천에 10년 전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심천을 경제개발특구 지역으로 지정한 후에 제조 및 ICT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심천 부동산 평균 가격은 평당 4천만 원 손으로 중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칸다 말레이시아도 경제개발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심천과는 다르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이스칸다 말레이시아입니다. 이만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이런 손가락의 표시처럼 이스칸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 정말 가깝습니다. 약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데요. 하루에 이 다리를 이용해서 약 40만 명이 이 다리를 이용해서 싱가포르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요. 한 예를 제가 보여드리면 듀얼킷 타입입니다. 이 듀얼킷 타입은 이쪽은 사용자가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쪽은 임대를 두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쪽 이쪽 두 곳 다 임대를 둘 수 있을 정도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입주 후, 중공 후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3년 동안 건설사에서 약 7%의 임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임대 수익률도 높고 그 다음에 임대 수요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은 MM2H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말레이시아를 가기 위해서 MM2H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MM2H 신청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MM2H 신청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증명, 소득증명, 그리고 범죄 사실이 없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재정증명은 만 50세 미만과 만 50세 이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만 50세 미만일 때는 약 50만 인기 하나로 약 1억 5천만 원이고요. 만 50세 이상은 35만 인기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을 최근 3개월 유동자산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증명입니다. 소득증명은 만 50세 미만 50세 이상 상관없이 월 만 인기 이상 하나로 약 300만 원 이상을 최근 3개월 소득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증명하시고 나서 은행 고정 예치금을 예치하셔야 되는데요. 이 예치하시는 금액은 말레이시아 정부나 말레이시아 이민성에 예치하시는 것이 아닌 말레이시아에 있는 본인 계좌에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레이시아가 싫고 비자를 포기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비자만 포기하시면 예치금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은행 고정 예치금은 만 50세 미만일 때 비자 승인 후 30만 인기 하나로 약 9천만 원 정도 그리고 만 50세 이상일 때는 15만 인기 하나로 약 4천 5백만 원 정도를 말레이시아 은행에 예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특정 용도에 한해서 일부 출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 MN2H를 받았을 때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자소득세가 면제입니다. 은행 이자소득세가 면제가 되고 높은 이자금리 3에서 4%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 21세 미만 자녀 동반 비자가 가능하며 영어, 중국어 동시에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의류 체류 기간이 없어서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시는 편이며 3년간 자유로운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해외 이주 예정자가 되어서 MM2H를 받으며 해외 이주 예정자가 되어서 3년 동안은 자금 출처만 확인이 되시면 얼마든지 해외 이주 자금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만 60세 이상 부모님 초차 비자가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부동산 전망과 전략 팁에 대해서 코리아 이민 강준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럼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장 대응도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